이거 마저 먹어야지. 아니. 이거는 마저 먹어야지, 이거는. 진짜 그 맛도 마니까. 아이고, 맛있게 먹네. 하하, 싹싹싹싹. 싹싹싹싹. 이거만 먹어, 이제. 어, 화나셨다. 이거는. 이거는. 이거 준다, 큰 거? 이것만 준다고, 이것만. 이거 이만한 거 뜯어서 준 거잖아, 지금. 아, 이만큼 자른 거야, 이만큼. 이만큼 같은 소리 하시네. 그거 주라고, 이거 뭐 이거 준다고, 이것만. 야, 우리 고기 구워 먹는데 얘는 고구멍이 없냐? 다 냄새만 그래도 먹고 싶지? 고문이야, 고문. 왜? 그럼 고기를 같은 걸 먹기로 만든 거야, 집에서. 통째로 다 줄까? 아, 얘 주지 말고 아빠 밥이나 먹으라고. 아, 좀 따줘. 계속 주면 계속 주려고 그래. 연성이 높아지는데. 그 전에 보면 닭 한 마리 집에 가면 먹다 남은 거 닭고기 싹 싸가. 그래도 지가 꼭꼭 씹어서 먹인대. 딱 그렇게 먹여도 다 튼튼하고 잘 크는데 무슨. 별나게 안 오지. 왜 닭고기 오리고기 못 먹는 거 아빠 모르지? 알러지했어. 별나게 안 오지. 왜 닭고기 오리고기 못 먹는 거 아빠 모르지? 알러지했어. 닭고기 줘볼까? 처음 들었죠. 간장해? 닭고기 줘볼까? 처음 들었죠. 기가 막힌다. 고가 막힌다. 응? 아... 산책 좀 시켜줘요. 나는 쟤 산책 못 시켜잖아. 창이 떠서 데리고 나갈 수가 있냐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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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가면 다 아는 사람들, 동네 사람 아는 사람들인데 지저돼서 데리고 나갈 수가 있어요. 창이 떠서. 나는 타지야, 여기가? 창이 떠서. 나는 타지야, 여기가? 나는 모르잖아. 나는 동네 사람들 딱 여기서 36년 살았는데 모르는 사람이 있냐? 저도 여기서 30년 살았는데요? 저도 26년 살았는데요. 지랄견이야, 얘는. 지랄견이야, 얘는. 지랄견만 안 해봐라 내가 매일 들이고 다니고. 저의 스포츠 fiberiss Suffice 어떠STR risks 놀라un니. 지랄견만 하러ented 담장하다는 아일리 ambassadoroshi Он이 지 häufig mod муз uniquely 가려져요 지랄lex볼들이 두Sorry 많으실 제가 추가적 모iş buck August прост. 들어 예술도 높 fing는데 감사합니다.